어제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힘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세운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근당 먼저 볼 수 있겠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4분기 기준으로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는 30% 가까운 증가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천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는 600%가 넘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받아온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11월 노바티스와 함께 기술 수출 체결을 하면서 계약금 8천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K-PAC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재고분이 일시 매출로 반영이 된 영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K-CAP의 판매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실적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또 기존 제품인 당뇨 잔후비아 같은 경우도 약가가 30% 정도 인하돼서 올해는 작년만큼의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규 상품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매출 증가 요인으로도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치료제인 지텍의 4월 출시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연간 700억 원대 처방해 간질환치료제 공동판매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창사 이래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 주진 않았는데요. 기존의 15만 원 선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종근당 전장에는 약부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0만 9,4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제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1만 1,3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업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가지고 온 대웅제약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3,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10% 증가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2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에서는 100%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 국산에서 새로 선보였던 신약들의 매출도 좋았다고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나부타의 지속적인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중국이나 브라질, 다양한 국가와 함께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서 나온 매출 규모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지속적인 성장 덕분에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세 분야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뤘는데요. 올해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마진 품목의 매출 성장과 비용 효율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력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는 나부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 호주에까지 수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에서 재고 부담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16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웅제약 전장에는 0.7% 오름세 보였습니다. 11만 1,7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추가적으로 2%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1만 4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